머핀맨 물론이 좋아라요 머핀맨 머핀맨 물론이 좋아라요 시골에 살죠 머핀맨 만나러 가자 머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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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러 가자 시골에 살지 물론이 좋아라요 머핀맨 머핀맨 물론이 좋아라요 시골에 살죠 머핀맨은 재밌어요 다음에도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봐요 밥 더 트레인과 함께 애들아 같이 춤을 추자 하나 둘 신발끈을 묶고 셋 넷 문을 두들겨 다섯 여섯 막대기를 들고 일곱 여덟 가지런히 놓고 아홉 열 도시란 남 탁 여기 더 있어 열 하나 열둘 구덩이를 파고 열 셋 열넷 환영하는 메이드 열 다섯 열여섯 부엌에는 메이드 열 일곱 열 여덟 기다리는 메이드 열 아홉 스물 네 그릇이 비었네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신발끈을 묶고 셋 넷 문을 두들겨 다섯 여섯 막대기를 들고 일곱 여덟 가지런히 놓고 아홉 열 도시란 남 탁 열 하나 열둘 구덩이를 파고 열 셋 열넷 환영하는 메이드 열 다섯 열여섯 부엌에는 메이드 열 일곱 열 여덟 기다리는 메이드 열 아홉 스물 네 그릇이 비었네 하나 둘 신발끈을 묶고 셋 넷 문을 두들겨 다섯 여섯 막대기를 들고 일곱 여덟 가지런히 놓고 아홉 열 도시란 남 탁 열 하나 열둘 구덩이를 파고 열 셋 열넷 환영하는 메이드 열 다섯 열여섯 부엌에는 메이드 열 일곱 열여덟 기다리는 메이드 열 아홉 스물 네 그릇이 비었네 재밌었니? 다음에 또 보자 비아비아 그쳐라 다른 날에 오너라 어린 존이 놀게끔 비아비아 그쳐라 비아비아 그쳐라 다른 날에 오너라 어린 존이 놀게끔 비아비아 그쳐라 비아비아 그쳐라 다른 날에 오너라 어린 존이 놀게끔 비아비아 그쳐라 비아비아 그쳐라 다른 날에 오너라 어린 존이 놀게끔 비아비아 그쳐라 비아비아 그쳐라 다른 날에 오너라 어린 존이 놀게끔 비아비아 그쳐라 어린 존이 놀게끔 비아비아 그쳐라 들아 우리 존이는 뭐하는지 볼까? 존이 존이 내 아빠 사탕 먹니 아니요 거짓말 하니 아니요 입을 보자 하하하 존이 존이 내 아빠 사탕 먹니 아니요 거짓말 하니 아니요 입을 보자 하하하 존이 존이 내 아빠 사탕 먹니 아니요 존이 존이 내 아빠 사탕 먹니 아니요 거짓말 하니 아니요 입을 보자 하하하 존이는 정말 장난꾸러기야 여러분 우리 마을 한 바퀴를 돌아볼까? 네! 그럼 어서 타 자 2차 목소리 흰! 마을을 돌아요 기차의 경적이 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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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의 경적이 빤빵 마을을 돌아요 기차의 엔진이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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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의 엔진이 칙칙폭폭 마을을 돌아요 기차의 수레가 덜컹덜컹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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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의 수레가 덜컹덜컹 마을을 돌아요 기차의 아기가 앙앙앙앙앙앙앙앙앙 기차의 아기가 앙앙앙앙 마을을 돌아요 기차의 엄마가 기차의 엄마가 기차의 엄마가 마을을 돌아요 기차의 승객들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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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의 승객들이 방 방 방 방 마을을 돌아요 기차 철도가 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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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철도가 철컹 철컹 마을을 돌아요 여러분 재밌었니? 그럼 어서 또 와 통통한 볼 움푹한 턱 붉은 잎 하얀이 단정한 곱슬머리 사랑스러운 파란 눈 착한 어린이 그게 누구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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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한 볼 움푹한 턱 붉은 잎 하얀이 단정한 곱슬머리 사랑스러운 파란 눈 착한 어린이 그게 누구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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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한 볼 움푹한 턱 붉은 잎 하얀이 단정한 곱슬머리 사랑스러운 파란 눈 착한 어린이 그게 누구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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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한 볼 움푹한 턱 붉은 잎 하얀이 단정한 곱슬머리 사랑스러운 파란 눈 착한 어린이 그게 누구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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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 하얀이 침대에 있는 열 중에 하나가 말해 구르자 구르자 모두 함께 구르다 하나가 떨어져 아홉, 아홉, 침대에 있는 아홉 중에 하나가 말해 구르자 모두 함께 구르다 하나가 떨어져 침대에 있는 여덟 중에 하나가 말해 구르자 모두 함께 구르다 하나가 떨어져 침대에 있는 일곱 중에 하나가 말해 구르자 모두 함께 구르다 하나가 떨어져 침대에 있는 여섯 중에 하나가 말해 구르자 모두 함께 구르다 하나가 떨어져 침대에 있는 다섯 중에 하나가 말해 구르자 구르자 모두 함께 구르다 하나가 떨어져 넷 넷 침대에 있는 넷 중에 하나가 말해 구르자 구르자 모두 함께 구르다 하나가 떨어져 셋 셋 침대에 있는 셋 중에 하나가 말해 구르자 구르자 모두 함께 구르다 하나가 떨어져 둘 둘 침대에 있는 둘 중에 하나가 말해 구르자 구르자 모두 함께 구르다 하나가 떨어져 하나 하나 침대에 있는 마지막 하나가 말해 모두 잘 자 얘들아, 자고 있는 존을 봐봐 해가 떴단다, 일어날 시간이야 자고 있니, 자고 있니 내 동생, 내 동생 모닝벨이 울려, 모닝벨이 울려 딩딩동, 딩딩동 자고 있니, 자고 있니 내 동생, 내 동생 모닝벨이 울려, 모닝벨 구웠어 꼬리가 괵괵괵 왱괵과 왱괵 자고 있니 자고 있니 내 동생 내 동생 암탉수탑 울어 암탉수탑 울어 꼼꼬대 꼼꼬대 정말 좋은 아침이야 다음에 또 보자 많이 외롭니? 그렇다면 우정 노래가 필요하겠구나 슬프고 외로운 날이 있지 행복한 미소는 어디로 갔는지 제일 친한 친구들과 나들이 가자 그러면 집같이 편해지지요 친구들 친구들아 내 친한 친구들아 내 친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정말 좋아 밖에 맨 학교가 정말 싫어요 학교만 기다리고 있지요 제일 친한 친구들과 나들이 가자 그러면 집같이 편해지지요 친구들 친구들아 내 친한 친구들아 내 친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정말 좋아 해처럼 행복할 때도 있지요 나의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제일 친한 친구들과 나들이 가자 그러면 집같이 편해지지요 밥기차에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니? 바로 너희들이야 다음에 보자 안녕 얘들아 세계여행을 좋아하는 장화시는 고양이 이야기 들어봤니? 장화시는 고양이 어디 있었니? 여왕 보려 보란 덤 있었지 장화시는 고양이 무얼 했니? 의자 아래 생직업을 줬지 장화시는 고양이 어디 있었니? 영화 보려고 팔이 있었지 장화시는 고양이 무얼 했니? 장터에 생직을 쫓아다녔지 장화시는 고양이 어디 있었니? 장화시는 고양이 어디 있었니? 요리하려고 뉴욕 있었지 장화시는 고양이 무얼 했니? 큰 개를 만나서 겁을 먹었지 장화시는 고양이 여왕 보려 보란 덤 있었지 장화시는 고양이 무얼 했니? 의자 아래 생직업을 줬지 안녕 얘들아 우리 같이 신체 부위에 대해 노래로 배워보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눈과 귀와 입과 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팔꿈치 발목 발 손발 손 팔꿈치 발목 발 손발 손 허리 머리 손가락 턱 팔꿈치 발목 발 손발 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눈과 귀와 입과 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재미있었니?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얘들아 기차밥의 가족들을 만나봤니? 첫 번째 손가락을 보렴 그건 아빠 기차야 아빠 손가락 아빠 손가락 어딨나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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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 두 번째 손가락이야 이건 엄마 기차야 엄마 손가락 엄마 손가락 어딨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세 번째 손가락은 경화기차야 경화 손가락 경화 손가락 아기 손가락 어딨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네 번째 손가락은 누나 기차야 누나 손가락 누나 손가락 어딨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은 아기 기차야 아기 손가락 아기 손가락 어딨나요 여기요 여기요 재미있지 않니? 한 번 더 손가락들을 확인해보자 아빠 손가락, 아빠 손가락, 어딨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여기 두 번째 손가락이야, 이건 엄마 기차야 엄마 손가락, 엄마 손가락, 어딨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세 번째 손가락은 형아 기차야 형아 손가락, 형아 손가락, 어딨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네 번째 손가락은 누나 기차야 누나 손가락, 누나 손가락, 어딨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은 애기 기차야 애기 손가락, 애기 손가락, 어딨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정말 멋졌어,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 얘들아 다 같이 메리와 메리의 양을 볼까? 메리의 작은 양, 작은 양, 작은 양 메리의 작은 양 눈처럼 하얗네 메리가 어딜 가든지 가든지, 가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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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가 어딜 가든지 그 양은 따르네 학교까지 졸졸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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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까지 졸졸졸 학교엔 안 되죠 아이들이 놀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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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놀렸네 학교에 왔다고 선생님이 쫓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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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쫓았네 그래도 안 가네 뛰고 뛰고 뛰었네 뛰었네 메리가 그리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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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가 그리 좋으니 메리가 그리 좋으니 애들이 묻네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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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을 radio 사랑해 메리 냥을 사랑해 선생님 말씀 렛! 우주모험을 떠나 내가 앞장설게 우주기차를 타 재밌을거야 우주모험을 떠나 내가 앞장설게 우주기차를 타 재밌을거야 수성이 보이니 태양과 가까워 뜨겁지 않나요 걱정이 돼요 나랑 있으면은 가까이 안가고 태닝만 할거야 머리부터 발까지 저기 금성이다 구름에 가렸지 아무도 없나요 같이 불러봐요 여보세요 아무도 없나요 지구와 비슷해도 아무도 안살지 어서 계속하자 우주모험을 예쁘고 파란해 정원 우리의 지구죠 바다와 땅과 눈이 다 보이네 살기에 좋은 곳 산소가 있는 곳 너무 덥지 않고 춥지도 않은 곳 다음은 어딜까 빨간색 행성이네요 가까이 가보자 아름다워 보여 지구 다음으로 네 번째 행성을 뭐라고 부를까 화성이라고 해요 와우와우 그 다음 행성은 지구보다 훨씬 큰 행성 중 제일 큰 목성이라고 해 빨간점도 있고 달도 여러 개지 우리 계속 가볼까 행성 송을 부르며 우주 모험을 떠나 내가 앞장설게 우주 개차를 타 재밌을 거야 너무 아름답고 둥근 고리를 봐 도성이라고 해 좀 더 둘러봐요 눈고리가 사실은 여러 개네 여기서 살면은 너무 좋겠다 행성 천왕성은 청록색이라네 왜? 아니 안 보이죠? 까칠 때문이지 안녕하세요 뭘 숨기고 있나요? 다음은 파란색 얼음 거인이라 울리는 해왕성 물도 있다네 행성을 다 봐도 우주에 아직은 볼 게 더 많네 다음에 또 보자 우주 모험을 떠나 내가 앞장설게 우주 기차를 타 재미있을 거야 다섯 작은 아가들이 침대에 섰죠 한 아이가 떨어지고 머릴 부딪혀 엄마의 아이가 떨어지고 머릴 부딪혀 엄마의 전화를 받은 의사 말했지 더 이상 침대에서 못 뛰어 놀아 내 작은 아가들이 침대에 섰죠 한 아이가 떨어지고 머릴 부딪혀 엄마의 전화를 받은 의사 말했지 더 이상 침대에 섰죠 더 이상 침대에 섰죠 한 아이가 떨어지고 머릴 부딪혀 엄마의 전화를 받은 의사 말했지 더 이상 침대에서 못 뛰어 놀아 두 작은 아가들이 침대에 섰죠 두 작은 아가들이 침대에 섰죠 한 아이가 떨어지고 머릴 부딪혀 엄마의 전화를 받은 의사 말했지 더 이상 침대에 섰죠 한 작은 아이가 침대에 섰죠 한 아이가 떨어지고 머릴 부딪혀 엄마의 전화를 받은 의사 말했지 침대에 얌전하게 있어야 돼요 침대에 얌전하게 있어야 돼요 침대에 얌전하게 있어야 돼요 침대 Cage